아, 저거... 아악! 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놀랐죠? 꽃다발에도 망가졌네 사실은 이거 감독님 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망가진 거 어떻게 드려요 처음 드리는 꽃다발인데 근데 왜 2층에 있었어요? 꽃다발 주려면 나한테 줘야지 예 감독님 만나 뵙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히려 패가 될 것 같았어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마운데? 내 영화를 좋게 봐줬어? 그래 그럼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나중에? 응 그래 조금만 비켜주세요 생각보다 순발력이 있네 아이디어가 괜찮았어 보셨어요? 그냥 도와줄까 하고 들어왔지 쑥쑥할 거 없어 난 너 이해하니까 아니 솔직히 난 너의 그런 면에 아주 마음에 들어 발톱을 숨기고 있을 줄 안다는 거 그만큼 똑똑하다는 얘기잖아? 도운 오빠가 보셔서 다행이에요 바다 오빠가 봤으면 저한테 실망했을 텐데 상대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 행복을 보면서도 조금 더요 해야지 심지어 90만 원 진짜